안녕하세요. 뭐 새 정부 들어서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공약 때문에 DSR을 손볼 수 있다, 손본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. 실제로 그 DSR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. 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정한다는 건 사실상 한국의 경제를 그냥 내 팽개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죠. 그리고 누가 됐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쉽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. 뭐 LTV 조정한다? 뭐 이런 것들은 사실 LTV와 DSR을 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.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대출이 덜 나오는 쪽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LTV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LTV를 풀어준다고 해서 실제로 대출이 더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다른 얘기일 거죠. 그리고 이미 이미 지금 이제 가계대출이 너무 높은 상태죠. 1900조에 600 확박하기 때문에 뭐 새 정부가 대출을 좀 더 많이 풀어줘서 대출을 또 대거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앞으로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혹독한 기간을 거치는 게 당연한 얘기인 거죠. 투기 안 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헤쳐나가면서 대비하면서 살 수 있죠. 그런데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은 앞으로 희망이 전혀 없어요.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. 뭐 생각해 보자고요.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. 한 천만 원 있다고 쓰자고요. 재산이 천만 원밖에 없어요. 그런데 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천만 원에 맞게 보증을 걸고 월세 내면서 좀 좁은 곳에서 살면 그래도 살아간다는 거죠. 물론 많이 불편하겠죠. 많이 좀 서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겠죠. 그런데 열심히 살겠다 착질하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 재산 천만 원밖에 없어도 한 달에 30이든 50이든 100만 원이든 나 저축하겠다고 다짐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면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습니까? 보증금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.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천만 원밖에 없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열심히 모은다고 쳐보시죠. 1년이면 1200입니다. 5년이면 6000입니다. 그러면 5년 뒤에 나의 자산이 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이 늘 수 있죠. 그런데 그 사람이 5년 뒤에 재산이 7천만 원 되는 걸로 끝날까요? 아니죠. 그 이외에도 또 5년 지나고 또 5년 지나면 재산이 1억이 되고 1억 5천 원이 되고 2억이 될 수 있죠.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돈은 목숨 줄 것 같은 돈이죠. 그런데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3억을 받았어요. 되게 큰 돈이죠. 그런데 그 3억으로 전세를 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좀 더 욕심을 내는 거죠. 8억짜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. 주변에. 5억을 대출받아 샀어요. 3억을 내가 피 땀 흘려서 모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억은 있는 거고 5억을 빚내서 8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대출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. 이자 받더니 2. 몇 %예요? 이자 비용으로 했을 때 1년에 1천만 원 조금 더 되네. 괜찮네. 월 이자로 한 100만 원 좀 내는데 되게 괜찮은 아파트에 사놓으면 나중에 몇 억이 오른데 그리고 실제로 계약할 당시에도 5천만 원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. 이거 사는 게 내가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요. 그런데 5억의 이자가 2%가 아니고 갑자기 5%가 됐어요. 이자 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1년에 2,5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.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시중 이자가 5%가 아니고 8%가 돼요. 그러면 1년에 이자를 4천만 원 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냥 빚을 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하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. 집을 팔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. 이게 딱 극명하게 보이는 예시인 거죠. 빚 안 지고 자기 범위 안에서 조금 조금씩 주거 환경이든 아니면 자산이다. 무화하는 그런 모습은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이죠. 그런데 단번에 큰 빚을 줘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도박 행위죠. 모험이죠. 그런데 그렇게 쉽게 모험을 걸어가지고 상이 확 나아지는 경우는 없죠. 과거에 하우스 포어도 그랬잖아요. 2010년에서 2012년, 13년, 14년 이태 하우스 포어들이 그랬죠. 자기 돈 4천만 원 가지고 4억짜리 집을 샀어요. 뭘로? 4천만 원은 그냥 계약금이었던 거예요. 3억 6천만 원은 중도금 나중에 입주할 시점에서는 잔금 대출하고 또 전세자 받아가지고 떼웠던 거죠. 다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다 떼어든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전세자 입자가 안 들어와요. 무슨 일이 생깁니까? 3억 6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틀어진 거죠. 그런데 그걸 한 채를 한 채를 그렇게 사서 그렇게 굴리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괜찮았죠. 그런데 욕심이 욕심을 불러서 셋째, 셋째, 일곱 채를 그런 식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. 더 심한 경우는 계약금 10%도 그냥 마이너트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. 자기 돈 아닌 거죠. 그냥 전부 다 빚인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고 버텨지냐고요.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지역일 때 그 아파트 단지에 뛰어든 사람들의 70%, 80%가 하우스 포어 초토화된 거죠. 제 지인 중에도 그렇게 되게 많이 집을 여러 채를 굴리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지인도 있죠. 그나마 그 지인은 그래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사냐? 새벽까지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합니다. 아침 한 7, 8시에 출근해서 매일 한, 2시에 집에 가죠. 거의 잠자는 시간은 한 서너 시간? 다섯 시간? 왜 남은 시간은 일만 합니다. 일개미죠. 일벌레죠.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?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.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. 안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. 그렇게 그는 어떻게 살 수 있냐? 어떻게 살아야 되냐? 그렇게 65세, 70세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. 빚 때문에.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암담한 얘기인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.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.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.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게 해준다.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지금 무리하게 빚을 지고 뭔가 일을 벌인 사람들은 되고 기독권들의 작업판에 걸려던 거죠. 술을 다 안 거죠. 그들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없죠. 그냥 노예죠. 20대, 30대들의 상당수도 그렇게 노예를 입이 전락했죠. 그게 그들의 현실이죠. 그들이 결혼해서 출산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 것 같죠. 답답할 것 같죠. 규제가 아무리 다 풀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도 앞으로 5년 동안,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괜찮을 수 없죠. 왜? 너무 많이 올라있죠. 이게 더 오를 수 없다는 거죠. 너무 이제 목과에 차 있는 상태죠.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죠. 연착률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5년 동안 연착률이 될까? 아니면 여전히 고공행진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순간 꺼질까? 제가 볼 땐 후자일 것 같은 거죠.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동 모습들이 생활 환경들이 바뀔 거라는 거죠. 돈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늘 거라는 거죠. 버스비, 지하철 요금도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. 밥 먹는 것도 한 끼 먹고 그냥 하루 때우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인간 사료 같은 것도 대개 싼 거 한 끼에 700원, 800원에 해결할 수 있게끔 냉동식품으로 대거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둘씩 꺼내서 녹여서 그렇게 때우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는 거죠. 이게 앞으로 닥칠 현실이라는 거죠.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래도 빚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절하면서 살 수 있죠. 그런데 빚진 사람들은 삶의 질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냥 노비신세 노예신세 거지 보다 더 심한 빚쟁이의 신세로 내몰린다라는 거죠. 남들이 잘되든 말든 나만 부자되겠다라고 욕심버렸던 사람들이 대거 뒤집어진 거죠. 나중에 뭐 유가가 내려가고 물가도 뭐 내려가겠죠.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런데 그건 금방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고물가 고세금 저소득인 사람들 중에서 빚까지 지고 있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삶이 더 초타 될 가능성이 크다.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. 이미 걸려던 그들은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. 투잡, 쓰리잡, 호잡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들 자는 시간에도 일해야 되고 남들 쉬는 주말 휴일날도 발에 땀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이라는 거죠. 대출 규제 안 풀립니다. 그리고 빚은 사람들이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일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. 함부로 희망을 가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참 이 엄중하고 무서운 현실이 벌어진다.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